유니모 테크놀로지 이 제품 설명과 같은 안내는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글로벌 박스라고 해서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통일했다고 하지만 정작 국내 시장에 조금 더 신경을 덜 썼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타사 제품 박스와 비교해서 고급진 만듦새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급스러운 박스도 판매가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 경우에 실제로 박스에 돈 들일 바엔 판매가가 낮은 게 훨씬 좋습니다. 다행히도 한글 매뉴얼이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블루투스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가장 짜증나는 게 바로 제조사마다 조금씩 사용법이 다르다는 건데요. 첫째는 블루투스 페어링 방법, 둘째는 인터컴 페어링 방법, 셋째는 음악 재생 방법, 그리고 넷째는 전체 리셋하는 법. 이런 것들이 제조사마다 각자 다 다릅니다. 간단한 내용이 이렇게 빈 박스 위쪽에 퀵 매뉴얼로 있었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품의 크기는 매우 와담압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헬멧용 블루투스를 사용해보지 않았다면 비교할 만한 것이 없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에어팟 2세대보다도 가볍습니다. 심지어 콩나무를 뺀 케이스와 무게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자, 헬멧 거치용 크레들과 본품의 체결감은 아주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의외로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크레들을 자세히 보시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콤이 파져있고 접촉 단자에 고무 부분을 덧대어 방수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방수가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인스타360을 리뷰할 때 접촉 단자에 방수 엄청 취약하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스타360 측에서 5m 방수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제품 체결하면서 제대로 장착만 되어 있다면 상당한 방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무전기 분야의 업력과 노하우를 살린 유니모 테크놀로지의 섬세한 설계라고 봅니다. 무조건 빨아주는 게 아니고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됩니다. 혹시 구매자분들이 방수가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실링까지 완벽하다면 포부에도 버틸 수 있다는 소리니까 이건 뭐 방수는 넘사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이크는 총 두 가지가 제공되는데 오픈페이스용과 풀페이스용 마이크가 제공됩니다. 그냥 보았을 때 풀페이스용은 그냥 풀페이스용이고 오픈페이스용은 스폰지를 까보면 이렇게 막히는 부분과 막히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하얀색 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헬멧용 블루투스는 풀페이스던 하프페이스던 입안에 대기보다는 볼쪽에 대는 것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꼼기다! 무겁습니다. 심지어 본체보다 더 무거운 것 같은데 스피커는 울림통이 크고 넓을수록 소리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펙에 표기된 것은 뒤쪽에 보면 32옴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게이밍 헤드셋과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타사 제품 중에 20S 시리즈쯤에 들어가는 그런 스피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품의 무게는 이 제품에 대한 무게가 가볍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제품의 무게를 재봐야 됩니다. 왜냐? 스피커가 어느정도 무거우니까 사실 채터박스에 대한 리뷰들은 모두 봤습니다. 근데 다들 음질이 좋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음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준을 두고 어떻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헬멧 블루투스에서 필요한 음질의 기준은 소리의 크기, 즉 볼륨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헬멧의 종류에 따라서 내부로 공기가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헬멧도 있고 바람이 상당히 차단된 헬멧도 있습니다. 또 속도에 따라서 내부에 와류가 치기도 하고 주변의 자동차 소리, 각종 소음, 그리고 내 바이크의 배기음과 속도에 따른 바람소리 등등 이러한 다양한 소음이 존재하는 악조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리느냐의 정도이지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피아노 스토리가 잘 들리냐, 드럼 소리가 잘 들리냐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헬멧 쓰고 집에서 조용하게 음악 감상 하실 거 아니잖아요? 제품의 개발진은 제품의 오디오 모듈이 최상위 버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동일한 가격이 좋은 게 들어있다는 거는 소비자에게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네, 왜? 어, 너한테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나 때는 휴제폰의 벨소리가 16폴리, 32폴리 이런 게 있었어. 여보세요? 엄보! 그런데 이게 음원칩이라는 게 한 번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의 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고급 음원칩이 들어있다고 해서 전화통화의 품질이 좋아지느냐 생각해봐. 그랬어? 그런 건 아니었거든. 전화는 그냥 전화지. 그냥 그랬었지. 그냥 그렇다고. 그렇지만 음악과 통화를 한 번에 표현해야 되는 이런 블루투스 제품의 음원 모듈과 스피커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는 거는 이 스피커 크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실제 운행 테스트를 하면 한 번 더 언급할 수 있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구성에서 아쉬운 것은 제가 본사 방문하면서도 한 번 언급드린 건데 듀얼락 타입의 벨크로 부착 방식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끼우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붙이는 방식이 일부 헬멧에 정말 잘 맞을 수 있다는 건 타 대품 리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장착이 굉장히 까다롭고 블루투스 장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헬멧이기 때문에 듀얼락 벨크로의 경우 무거운 소니 액션캠도 옆에 달고 초고속으로 달려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제품의 위치를 머리 옆이 아니라 헬멧 뒤로 변경해서라도 장착하고 싶은 유저를 생각해서 접착식 브라켓이 있었으면 합니다. 범용성과 포용력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네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 매뉴얼은 그림이 많이 부족합니다. 완벽히 읽고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뉴얼을 제가 검토하고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될 듯 합니다. 한 번 읽으면서 체크해뒀죠. 이 제품의 장점은 두 개의 블루투스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휴대폰이 두 개 있거나 별도의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블루투스를 동시에 연결한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이고 두 개 이상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비즈니스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할 듯 합니다. 전화를 이쪽 저쪽에서 받는다든지 할 때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충전 시에 고속 충전기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무전기 회사답게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서인지 이 부분을 조금 길게 언급해 두었는데 리튬 폴리머라서 사이클은 300회 아쉬운 부분입니다. 300회라는 수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특히 배달업을 하는 경우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충전하니까 1년이 정말 딱 배터리 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아쉽지만 제품의 크기, 특성, 가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리튬 폴리머라는 배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이 부분은 감내해야겠습니다. 서비스 비용이 저렴하길 바래야죠. 배터리 서비스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유지관리 측면에서 솔직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크레들에 대한 내용인데 볼트 부분을 너무 꽉 조이면 각이 좁혀지기 때문에 이 접촉 단자가 불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그림으로 언급해 두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벨크로 듀얼락이 아쉽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벨크로로 부착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런 각이 좁혀지는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그리고 스마트폰 페어링 방법입니다. 이게 전원 버튼인데 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됩니다. 채터박스 비트3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사 제품도 대부분이고 블루투스 기기도 마찬가지인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빨간색, 파란색이 깜빡거리는 이 상태가 바로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입니다. 여기에서 모드 변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채터박스 제품은 모드를 변경해서 기능을 활성화시킨 후에 동작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모드를 한번 동작 켜보겠습니다. 애폰 라디오 모드인데 뮤직 플레이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눌러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비트3와 스마트폰 사이의 통화기기 전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동시에 1.5초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기능은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 전화통화로 전환하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인터컴 페어링 모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에 진입하는 것과 똑같은데 어차피 저는 제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대가 동시에 같은 제품이 동시에 페어링 되는 모습은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 기능에 대한 설명만 드리자면 같은 제품이 두 대가 있다면 두 제품 모두 블루투스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둘 중에 한 대를 눌러서 마스터 혹은 슬레이브로 연결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유니버셜 인터컴 페어링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비트3를 마스터로 진영하는 유니버셜 인터컴 페어링 혹은 슬레이브 즉 타사 제품을 마스터로 진행하는 유니버셜 인터컴 페어링 두 가지를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래야 라이더들과 함께 라이딩을 하면서 인터컴을 원활하게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럼 마스터로 지정하는 유니버셜 인터컴 페어링이 아니라 이 채터박스를 슬레이브로 지정하는 즉 타사 제품을 마스터로 지정하는 유니버셜 인터컴 페어링만 외우도록 하죠. 인터컴 모드 2라고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 LED가 깜빡일 수 있도록 페어링 모드로 들어간 후에 타사 제품을 유니버셜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이 사실 연결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 2차 라이딩 후기를 남길 때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인터컴 모드와 유니버셜 모드 사이에 전환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아 사실 이거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무 복잡해서 이 기능은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자기 제품에 대해서 모두가 매뉴얼을 완벽하게 숙지해야만 원활하게 서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같은 회사의 제품을 여럿이서 동시에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연결을 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타사 제품과 타사 제품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면 모두가 매뉴얼 숙지해야만 원활하게 통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 워낙에 그룹 통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폰 연결해 놓고 그룹 통화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정말 빠르게 해결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 제품이 에러가 나거나 판매를 위해서 모든 걸 리셋해야 될 때 그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른 채로 USB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면 재부팅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동작이 멈춰버렸는데 USB 충전 케이블도 없다. 기능 버튼과 마이너스 버튼을 전원이 꺼질 때까지 동시에 8초간 눌러줍니다. 제품 무상 보증 수류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인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 2년을 연장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타사 제품의 경우 중고로 판매하거나 하게 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억울한 사태가 생기는데 최초 구매자와 구매일만 확인이 된다고 하면 보증 서비스는 계속 이어서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중고로 구매하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리나무 이렇게 적거나 유리나무 이렇게 적는다면 구매자 인증으로 2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서 말씀드렸던 국산의 장점 KC인증, FC인증, CE인증 모두 환경안전품질전파인증 등의 모든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을 만든 제조사가 당당하게 국내에 판매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제품들 인증 안 돼 있잖아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생길 때 소비자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냥 버리고 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제품을 만든 제조사가 얼마나 정식으로 당당하게 판매하고 싶은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마크가 바로 인증마크가 여기 있구나 인증마크가 되겠죠. 이 제품이 향후에 헬멧에 부착되는 제품인 만큼 다양한 헬멧에 대한 크레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과거에 스노우보드 라이딩을 위해서 무전기를 사용하다가 바이크를 타면서 무전기를 응용했고 추후에 개발된 헬멧 블루투스로 갈아탄 케이스인데 유용하게 잘 사용해서 일행과 대화를 했습니다. 채터 박스가 다양한 헬멧에 대한 크레들 키트만 제공이 된다면 더욱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제품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이런 버튼 방식의 조작은 특정 브랜드 헬멧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세나 텐유와 같은 전용 제품도 버튼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 버튼으로 만들었다는 건 충분히 소형화할 수 있고 맞춤형 개발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제품이 택한 다이얼 방식 대비 부정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그리고 다음 라이딩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셔서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